다시는 신고 뛰어보자 꿈을 타며 배달 발걸음 하늘까지 달려봐 숨이 터까지 차올라도 긴 내 내가 옆에 잔다 오늘가 회 좋아하면 과일? 과일 사야죠 김치 조금만 사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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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고 싶다 당장 마늘 쪽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얘가 더 나아요? 이걸로 먹어볼게요 조금 작다? 보통 몇 그램에, 100g이면 얼마만치예요? 똑같은 물건이어도 가격, 그리고 들어있는 갯수가 다르니까 그런 거 비교하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나도 시식해볼래 반주먹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안 먹는데 저희 이거 200g 정도만 주세요 이거 얼마죠? 뭐? 언니 음료 못 마실래요? 아우, 추워 음료 못 마실래요 야, 유진아 감사합니다 우리 계산 약살일까? 어, 가자 가자 나가서 또 고르자요 갑사, 갑사 여러분, 아쉬운 거 없죠? 자유 시간 아까 이런 거 사야 돼요 아, 예쁘다 우리 멤버들은 그 순간에 갖고 싶은 거? 아니면 뭔가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는데 하는 그런 걸 가끔 사요 근데 이게 한 명씩 사다 보면 우리 일곱 명이니까 일곱 개잖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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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빈아, 한, 한 극살인가? 뭐야 일단은 그러면 은빈아 한 극살, 오 극살이잖아 한 극살 그러면은 우리 생삼겹을 어, 생삼겹 몇 극을 살까요? 이게 한, 아니면 한 극에다가 다른 부위들을 막 섞을까요? 저희가 부유한 상태로 갔잖아요 노래 위에 잘 타서 제支 쓰는 건 쉽고 짧더라고요 과자는 따로 놓을게? 어 신발로 놓을 때 놓을 거 아니야? 얘는 구울 거니까 노! 오! 얘는 구울 거 아니야? 우리 양파! 애키 애키! 언니 칼질 할 거예요? 아, 그래. 괜찮네. 얘네만 까지 말게. 내가 굽겠어요. 너 구울 거야? 고기는... 쌀 구워야 돼요. 너 구울래? 한 명이겠죠? 근데 이게 너무 많아. 우리가 세팅 좀 도와주세요. 그릇 좀 주세요.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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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여기도 해줘요. 캠프파이어의 핵심은 불과 고기죠. 수업이 있었어요? 어, 내가 샀어. 야, 잘했어. 난 먹고 싶었어. 눈이 너무 매운데? 매워? 안경 없어요? 물안경? 물안경으로. 야,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오징어. 더, 더, 더. 닭다리 먹으러... 나! 아니, 그냥. 아무 건 나, 지금. 그냥. 언니. 미쳤어요. 통닭. 통닭 거기서 바로 샀잖아요. 되게 맛있었어요. 뜨겁고 뭔가... 이렇게 저는 손으로 뭐 잡고 먹는 거 되게 좋아해서 딱 그때 되게 좋았어요. 야, 언니. 여기 손으로 다 어디갔어요? 와! 여기 손으로 다 어디갔어요? 와! 손으로 해주세요. 괜찮아요? 나? 아니요. 야! 언니, 한국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끝나고. 우리... 맏언니랑 늦어 언니. 멋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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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같아. 근데 그거 아니고. 엄마, 아빠. 제가 고기를 잘 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싸주거든요. 싸움을 보통. 그게 더 맛있더라고요. 뭐, 역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애들이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아서 저는. 언니들이 진짜 성격이 좋아서. 힘들어도 힘들다고 많이 안 하고. 그래서 의지가 많이 되죠. 접시 접시! 접시 좀 줘! 여러분 일단 고기 드세요! 대박이야! 여러분 우리 일단 모이자요! 그래! 나 고기 한입 먹어볼게요! 그래! 3분? 3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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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이 없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비니 딜리버리가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고기를 좋아하지만 거기서 먹는 고기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 냄새와 맛과 그 모든 걸 다 통틀었을 때 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짠할까? 응 짠하게 좋죠 난 살다 뭐 위하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오늘 하루 수고했고 우리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이거 되게 건전하다 자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암바사! 자! 후! 셋이! 아아아아앙 아아 음... 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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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하자 뭐야? 가위바위보해서 지면 청양고추 하나 먹기 아우, 저 청양고추 아니면, 언니 그거 하재요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이 진짜 센 거 이긴 사람의 어 쌔먹기 그래, 괜찮아, 괜찮아 아, 나 알로에 쌈 먹을 준비됐죠? 와! 쌈무 있어 진짜 이기고 싶다, 가위바위보 최선을 다할 거야 자, 여러분! 산소님! 앞으로 내쉬어 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너무 막내겠다 야호호! 야, 우리 종이 학교 먹었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와, 똑같다 가위바위보! 장윤! 누가 이겼는데? 여기 네 분 가위바위보 해야 돼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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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팀 연예일! 이쪽 견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이쪽 견이 많아 야, 오이 쌈이다, 오이 쌈 치킨? 야, 고기는 들어갔네 치킨이에요? 아, 나 너무 동돈해 이 정도야?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이제 구할 거예요? 몇 개예요? 한 두 번 더 하자 고추랑 고기 투정이랑 마늘 좀 다 먹었네 다 먹었네 나 이거 누구 먹었네까지 해 물이기 맛은 거 치킨 안 먹었고 이거 이렇게 먹었어요 맵다고 했잖아요 이거 잘 먹었네 보신 Gaza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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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셋 우리 셋이도 해야 돼. 한 대비씩 더 가위바위보! 자, 승희 언니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승희 언니 좀 호 뚫리게 해줘. 후투가 부었다, 후투! 언니! 가위바위보! 후투가 부었다, 후투! 언니! 승희 언니다! 와! 리더의 사랑! 보여주세요. 파채가 좋지, 파채가. 파채 좋아요. 파채, 파채. 치킨은 조금 넣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만드는 거 안 볼게. 네네네네, 좋아, 좋아, 좋아. 보지 마요. 무슨 상품이에요? 언니, 냉면 좋아하니까. 버릴려고, 이거. 아, 냉면, 냉면. 안 돼, 버리지 마자. 이게 냉면. 나도 생각했는데. 언니, 저한테 고추 통으로 줬다고요. 응? 언니도 통으로. 고통을 주었네. 야, 고통을 줬어. 됐어요? 너 바닥에서 물어 보인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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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빨리 떨려. 안 돼요, 언니. 안 돼요, 언니.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그건 안 덮쳐요. 진짜 좋았어, 좋았어. 언니, 4개. 언니, 4개만. 승현 언니! 승현 언니. 언니, 3개. 네, 2개. 언니, 4개. 언니, 3개. 언니, 3개. 쌈장이면 끝나. 쌈장이면 끝나. 쌈장이면 끝나. 아, 그래? 그럼, 그냥, 원의 계획. 빰빰. 생고기 널려다 참았어요, 언니. 아, 생고기 널려다 참았어요, 언니. 아, 생고기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언니, 생고기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언니, 냄새 왜요? 냄새 왜요? 아니, 아니, 왜요? 나 이거 먹고 봐 이러면 어떡해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왜요? 왜요? 맛있을걸요, 언니? 식혜의 치킨? 식혜의 치킨? 항상 뭘 하면 시작은 다른 건데 어느새 게임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마지막, 마지막 안 내면 진골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골 가위바위보 안 냈어 안 냈다 해야지 안 내면 진골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골 가위바위보 마지막, 어? 마지막, 어? 이긴 사람 웃기 하지마 아니, 우리 우리 진짜 하지마 이구 동성이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안 먹어 아니, 제 얘기 한 번만 아니,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우리 누가 이긴 사람이 먹기, 진 사람이 먹기 완전히 여기서 내 말에 힘을 실어줘 정당하게 하자, 진짜 진짜 하지마 아니, 진짜 하지마 너만 이겼으면 모르겠는데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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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위바위보 빨리 가위바위보 죽겠다, 이거 자, 알겠어요 그럼 다시 뭘 다시야 봐봐요 다시 처음 잡을까? 안 내면 먹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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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싸웠다! 아... 아... 이거 진짜예요 진짜... 진짜... 이렇게 둘이 가위바위보 해야 돼 가위바위보 언니, 제가... 제가 한 번만 더 안 돼요? 뭐하는 거야, 지금? 아니, 이 동작 동아리들! 왜 승희 언니가 됐어? 그냥 진짜로 졌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나 이번에는 인정하려고 했는데 진짜로 진짜 어이없다, 진짜... 와... 저리 이렇게 몰아가요 무슨... 무슨 것도 안 해 잠시만... 아니, 왜 다 동참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그거... 맛있는데? 야, 10초 남았어, 10초 10, 9, 8, 7 아니, 치킨뼈 언니, 솔직히 그거 진짜... 아니야, 이거 내가 먹으려고 언니... 아니, 언니 그게 아니라 저 이거 한 번 다 먹을까요? 솔직히 말아요, 저는 신기한 님 먹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다시 하나만 할게 엘키 엘키 1억이야? 엘키? 여러분, 빨리! 빨리! 야, 4개만 넣어라 네! 네! 4개만 넣을 거야 아, 냉면 넣지 말라고! 맛있어! 아, 냉면 쌈! 아, 냉면 쌈! 아, 냉면 쌈! 야, 진짜! 아, 진짜! 속이 안 좋아졌어, 진짜로! 고추 뺐어요 고추 뺐어요 고추 여기 쌈아 언니, 맞추기 퀴즈! 괜찮죠? 솔직히 괜찮죠? 왜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고기도 없어, 고기도 고기도 아... 그 식감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진짜 불어서 냉면이 네, 별로더라고요 아,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당했으니까 당한 거 좀 우리 이제 뭐 할까? 이번에 사이좋은 게임 할까? 마피아 게임 그럴까? 산타마리아 춤을 알아? 응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산타마리아 춤을 뭐야? 산타마리아 춤을 어떻게 줄까요? 어떻게 줄까요? 이게 뭐야? 이렇게 추우지요 이렇게 추우지요 이렇게 추우지요 이렇게 추우지요 이렇게 추우지요 나 못 봤어 이거 할까요? 괜찮으세요? 우리 이거 벌친 거 알겠죠? 그냥 우리 지면은 고추 하나 먹기 이거 해볼까요? 방금... 유진이까지 뭐지? 산타마리아 춤을 산타마리아 춤을 어떻게 추울까요? 어떻게 추울까요? 이 노래예요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추우지요 이렇게 추우지요 다시 말 이렇게 추우지요 일어납니다 이거 열심히 하면 돼 이런 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다시 줘볼게 사실은 그거 맞아? 이렇게 추우지요 이렇게 추우지요 이렇게 추우지요 다 아닌데? 왜 안 보지? 너무 어렵다 춤을 추세요 이렇게 추우지요 이렇게 추우지요 이렇게 추우지요 이렇게 추우지요 자, 언니 다음 이렇게 추우지요 이렇게 추우지요 이렇게 이렇게 추우지요 제가 오늘 머리가 좀 안 떴가요 찍어먹는 거 잘해요 이렇게 먹지요 이렇게 먹지요 이렇게 먹지요 어떻게 라우? 아 왜 찔렸어요 언니? 이거 어렵다 근데 어렵게 안 가 가지 마요 일어나지 말지요 그래, 그래, 그래 땀 땀 언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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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추우지요 이렇게 추우지요 언니 다음 바로 바로 이어서요 이렇게 추우지요 이렇게 추우지요 이렇게 추우지요 이거 어떡해 이렇게 추우지요 이렇게 추우지요 왜 그래 이렇게 추우지요 이렇게 추우지요 생각보다 왜 이래? 야 너 눈썹 움직이지 마 눈썹 움직이지 마 눈썹 움직이지 마 눈부여 오시니요 이렇게 추우지요 천태우 오이지 이렇게 추우지요 오이지 안 땜다 아직 pergunt removed 그래 눈 May 미쳤다. 이거 대박이다. 재밌네. 안 돼, 안 돼. 언니. 나 안 되는 거야. 너무 웃겨. 어쩔 수 없지. 서라이, 너 쌈 싸주면 안 돼? 어? 어? 서라이 쌈 싸주면 안 돼? 나 이거. 이거 넣어서 쌈. 못 먹겠고. 이거 반, 반. 아로에가 들어왔어. 좋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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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언니. 우리 진짜 나빴다. 너무 재밌다. 나쁜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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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젓가락이랑 짠무랑. 감기 먹었어? 먹었어, 정말.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것까지 먹어요? 좋아. fists 빠져나. 변riends가. clicked 알아. 좋아요 근데. 리더espère. legs 버리는 설값에 시간을 vois었어. 좋아요. 트랙اع 스태저우 pressure입니다.